많이 돌고 안 하시는 분들 하고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예요. 그때 2부 공연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박예초 전국 모임 회장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박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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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기 바랍니다. 모니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게도 마음받쳐 당신을 미치도록 사람을 안했을 걸 오해 받은 마음 돌아오지 않는 말 가슴에 사놓지 못이 될 그 맘은 언제까지 못 잊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